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역시 박채의 안녕하세요. 시원스 박채리 민솔 소녀관입니다. 네. 우리 나의 사랑의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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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안산다. 이렇게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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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괜찮다. 진심 신장인 줄. 나에 대한 너의 사랑에 박하. 아주 쏠 수 있는 팝스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주 볼륨감이 넘치죠. 그럼요. 790원 최저가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러분이 뭐 아시겠지만 골라 남깁니다. 여러분 빨리 골라 남으셔야 790원을 택배비 마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790원 가격도 너무 좋죠. 요즘 1,000원짜리로 과자 한 봉지 사먹을 수 있습니까? 질소가 가득 들어있는 과자 한 봉지를 사려면 요즘은 3,000원을 줘야 한다는 사실. 맞아요. 여러분들 790원이니까 우리 친구 혹은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자기 사주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진짜. 이 정도는 사실 선물 사달라고 해도 부담없이 그냥 이거 하나 사줘. 아니 요즘 세상에 우리 영화관에서 팝콘이나 영화 보잖아요. 그럼 영화값은 뭐 남자가 내고 팝콘은 요즘 여자가 냈다 하면 요즘 팝콘값이 더 비싸요. 맞아요. 왜냐하면 영화관 간에는 우리 사실은 영화표는 할인을 받아가지고 보통 하나로 구매하면 9,000원이면 땡이야. 12,000원이면 땡이야. 그런데 이건 러브세트. 러브콘을 사면은 15,000원, 18,000원 있는 그대로 다 갖다 내야 돼요. 그렇죠. 7,900원이 훌쩍 넘는 가격인데 오늘은 여러분들 공 떼고 790원부터 시작입니다. 그럼요. 골라자면 빌라자면 되시기 바래요. 아니 요즘 편의점에서 PB 상품이라고 팔잖아요. PB 상품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커널스 하면 팝콘으로 제1브랜드죠. 맞아요. 바로 구매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팝콘 방송을 한다고 해서 제가 대표님한테 어디 건데요? 커널스! 아!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요. 그럼요. 우리가 있잖아요. 초코파이 하면 어디가 생각나고 뭐 하면 어디가 생각나듯이 팝콘하면 커널스죠. 그럼요. 780원인데 여러분이 영화관 가셔서 7,800원 이상을 주고 사시는 거를 다양한 맛이 지금 있으니까 아마 그 맛 때문에도 놀라실 거예요. 이 커버로 돼 있는 거는 990원에 나갑니다. 지금 2가지 맛이시가요? 맛을 한 번 더 이렇게 한 번씩 짚어드리면 제가 들고 있는 게 팝콘, 솔트앤, 캐러멜 맛. 가장 우리가 익숙한 맛 있잖아요. 우리가 편의점에, 아니 편의점이래. 영어관에 가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맛이 바로 그냥 일반 그냥 팝콘하고 아니면 캐러멜 이렇게 반반해서 많이 드셨죠? 저 캐러멜. 9,900원도 아니에요. 990원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들고 있는 이제 블루 컬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슈퍼밍스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아주 다양한 맛이 들어있거든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990원에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좀 취향껏 여러 개 가져가시고 집에 쟁여놓고 두고두고 드시면은. 그렇죠. 아니 벌써 깠어. 혼자 먹겠다. 냄새 봐, 냄새. 우와. 야, 이거. 야, 우리 괜찮다. 아니, 저랑 체리 씨 오늘 식품 방송 처음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두 분 너무 후보하셨어요. 와, 방송할 맛이 나네. 와, 이거구나. 우광우광 먹을 수밖에 없는데 봉지로 데려주시면. 우리 염사씨가 들고 있는 거에요? 우리 염사씨가 들고 있는 거에요? 심지어는 이쪽에 고르곤졸라도 있어요, 여러분. 아, 요거를 좀 안 먹어보고 싶어요. 어, 요것도 솔직히 한번 먹어봐야 되거든요. 같이 한번 먹어볼 텐데. 저거 한번 뜯었으니까 먹어볼까요? 먹어볼까요? 아, 너무 맛있다. 우와. 가까이 가서 한번 먹어보시죠, 우리. 가까이 가서, 카메라 가까이 가서 체리 씨가 이제 줌이 안 되니까 우리가 가서 한번 보여드리죠. 아, 이렇게 가득 차 있어요. 진짜 꽉 차 있어요. 그러네. 너무 이상해, 너무. 이거 장난 아니다. 아니, 저는 사실 커널 스파콘은 많이 먹었지만 또 오랜만에 먹어보니까. 응. 요거 진짜 방금 튀겨낸 것처럼 바삭바삭하네. 그러니까. 아니, 제가 이거를. 맛있네, 진짜. 저희 가족이 한번 저희 집에 놀러 오셨어요. 네? 저희 가족들이 집에 놀러 오는 수준이라서. 바로도 살아서. 자주 못 만나니까. 맛있다. 근데 이거 막 까는 거예요. 두 개를 동시에 까는 거예요. 아, 누룩해진다고 하나만 까지 이랬는데. 엄마가 이제 덮어 놓고 갔더라고요. 덮어 놓고 가서 이렇게 사라여서 먹었는데. 응. 맛있다. 이렇치가 돼요. 그대로 막. 맞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얼마죠, 가격이? 응. 이게 9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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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요거를 영화관에서 그대로 똑같은 걸 구매하시려면은. 응. 990원 정도 구매하셔야 되는데. 요렇게 지금 커버로 나와 있는 게 990원. 그렇죠. 봉지로 나와 있는 게 780원을 만나보십니다. 맞습니다. 와, 먹방 꼬리를 가셨는데. 죄송해요. 시간이. 그럴 시간이야. 약간 당 좀 떨어지고. 근데 사실 우리 요런 과자 같은 거는 집에 놔두면 또 먹잖아. 애들도 먹고. 그쵸? 응. 맞다.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뭐 우리 유료파파님도 오셨고. 많은 분들이 오시겠지만. 네. 이 팝콘은.